제 친구가 마카오에서 와서 인토 전통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됐습니다. 이것은 마루스라는 곳인데 유명한 외국인의 거리 펜타의 체낭 체낭몰 바로 앞에 있는 인도 전통식당입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이 식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 이 화로에다 구워서 한다는 겁니다. 숯불로 여기가 약 1700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맛도 더 훨씬 풍부하고 좋습니다. 이건 숯이. 마카오 한잔, 야채, 야채 숯은 제가 같이 먹기 때문에 이 집이 잘 안아오기 때문입니다. 숯이 아주 달콤하고 고마워요. 달콤하고 향이? 향이 고마워요, 맞나요? 파코라 파코라는 Gemida Tempura 아, Gemida Tempura 셀러 이것은 갓 틱가 틱가 이 두개는 찌르를 졸여하고, 즈가. 그리고 이것은、 바rama, 갈릭나는 못한, 이것은 까리, 그리고 당할, 그리고 당근. ёр은 샤넬, 아 그래요, 좋다. 아주 건강하고 맛있어. 넌 그냥 먹지 않나. 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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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 스파이시에 구매했어. 요이 스파이시에 구매했어. 어떻게 생각해? 아 이거 먹느라 비주얼을 못찾겠네. 치킨을 먹고있는데요, 맛이 좀 틀려요. 딱 그렇게 맛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. 맛없다고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. 독특한 맛인 그레이크 먹을만 합니다. 중국, 인도 김치 같은 것 같아서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어보라네. 한국에서 락스 파이셔. 땡큐. 제가 배가 고파도 맛있네요. 그리고 이정도면 어느정도 인도의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고요. 가격이 비싼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냥 먹은 다음에 물어볼께요. 로티 두개에다가 요거에다가 두개에다가 가격이 얼마씩.